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와 관련한 지명이 경북에 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안동시 녹전면 매정리는 마을의 형세가 쥐가 숨어있는 것과 같다고 쥐심골 마을로 불리고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도 지형이 쥐처럼 생겼다고 서령마을로 불립니다. 또 고령군 등곡면 서우제 마을과 청도군 매전면 남량리 서보기마을 그리고 김천시 양천동 노실고개 마을도 쥐와 관련한 유래가 전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안동시 녹전면 남량리 서보기마을 사용합니다.